또 내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저 노래를 또 이제 하게 겨울동자 갈거자가 있나요? 거기까지밖에 없습니까? 중사람까지밖에? 미세물이 짧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뒤로에서 저기가 있는지 보십시오 겨울동자 갈거자 삼월삼진에 올레자 그게 있구만요 겨울동자 갈거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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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나오다가 말었더니 나오다가 말아버렸으니까 미안 선생님 노래를 배웁시다용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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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거뒀다 화초장 하나를 거뒀다 얻었네 얻었네 갖추장 하나를 거뒀다 아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그냥 초장하지 마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 다 다 다 거기까지 내려와야지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장화초 조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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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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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냐가 아니고 시 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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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내려와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何이 accessories 가 아 coupling 왈자 내가 못살 내가 못살겄다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그렇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 쫓아 나와 우루루루루루 쫓아 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음통을 잘 잡는다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소외됨라 좌이부동이 웬일인 혁아 멈춘 주요 멈춘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거 누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더 배운다면 연당회를 다듬자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시작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그렇지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그러지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 초장, 화초장 초장, 초장, 화 초장, 화 화가 열 번째 팍에서 초장, 화 초장, 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시냐가 아니고 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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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해야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시작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구 집으로 들어가며 저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세요 마누라 여보세요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 딜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 딜인 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돌보만 우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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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모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모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모신 줄 내 몰랐어 영감 모신 줄 영감 모신 줄 그 음을 잡아줘야 돼 영감 모신 줄 내 몰랐어 영감 멋진 줄 내가 몰랐어 영감 멋진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두번째 박에서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못하고 첫 박에서 시작하는 거 들어갑시다 들어가 하나 들어갑시다 들어가 다시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하셔야 되요 자 그러면 연당해를 해보세요 연당해가 부드럽게 안되시는 모양이니까 육자배기 연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